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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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아 용아 아아악 엄마랑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? 아아악 응?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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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아 매소야 여기 앉아봐 이렇게 앉아봐 매소야 엄마 말 좀 들어봐봐 잠깐만 앉아봐 자 엄마랑 잠깐 얘기를 합시다 응? 엄마가 물어볼게 있어 응? 왜 매소 엄마 잠들고 한시간만에 깨우기 이끼오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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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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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봐봐봐 응? 매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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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다리 빨리잖아 매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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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잠들고 한시간만에 깨워도 돼요 안돼요 엄마 깨우면 돼 엄마 엄마 자야돼 안자야돼 뭐야 이 꼴이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할거야 들어봐 하나는 쉬를 왜 밟는가 쉬를 꼭 밟아야돼 아니 쉬를 꼭 밟아야돼 꼴이 꼴이 뭐야 이거 엄마랑 얘기를 좀 하자니까 엄마 잠들고 한시간만에 깨워도 돼 안되지 고민하고 있어 지금 깨워도 되나 안되나 엄마 깨우면 안되지 엄마 깨우면 안되지 엄마 우리 매소 빠빠 사주려고 돈 벌러 갔다 왔는데 매소야 엄마 봐봐 그래 왜 매소야 용아야 용아 엄마 오늘 깨울거야 진짜 진짜 엄마 오늘 깨운다고 아니지 그래서 엄마 오늘 안 깨울거지 아니지 아니지 오늘 엄마 깨울거야 또 오늘 엄마 깨울거야 또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엄마를 깨우지 않습니다 계산합니다 용아 용아 용아는 엄마 깨울거에요? 응 오늘 엄마 깨울거에요? 다시한번 묻습니다 오늘 엄마 깨울거에요? 놔둬요 꾹꾹lyn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ㅎㅎ 딸 프로